흙을 흙 흙을 흙을 흙 흙만 살짝 파야 하는 거지 너무 깊이 하지 말고 미끄떨어지네 이제? 아니 몇 개 떨어져서 위에를 살짝 흙만 덮어라구 살짝 살짝 응 그렇지 응 응 없어 없어 그 상태가 안좋아 음 갑자기 많이 붓어. 아니 얼굴은 보기 좋은데 근데 살이 아니라 부어서. 엄청 많이 붓는데 다리가 안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다리를 좀 위로 이렇게 올리고. 본거야 형도 많이 붓어 지금. 코끼리 다리 대면 안되는데. 코끼리 다리 대면 안돼. 아휴 걱정이네. 병원에 가봐야지 이제. 고정지 말고. 요거는 어디 갔으니까. 아휴 갔다 왔어야지. 저렇게 붓을 정도면 생각한데. 아니 붓어. 붓는거 같은게 아니야 붓어. 엄청 많이 붓어요 엄청 많이. 다신경력 40년경력 50년경력 긴 셰프지. 맞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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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안 되어 있는구나 여기에. 아휴. 그래서 그렇게만. 맛있겠지요 이거 다 되지 않았어? 글쎄? 이거는 뭐야? 떡 냉동실에 있는거다 녹이는거야? 저건에 찰떡이... 녹았네 언니야, 노글로글해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적용 그냥 먹으면 돼 나물 있어? 나물은 없어 근데 어떻게 비벼? 김치는 있어, 김치 조사 넣고 김치 조사 넣고 김치 조사 넣고 형도 못 드셔? 난 이거 먹으면 끝나 난 밥을 먹어야지 언니, 밥이 꼭 밥이냐 아무것도 먹어도 녹이만 되면 되는거야 옛날에는 조금만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 그래? 쌀이 들어가야돼? 막걸리 한잔 부어주세요 아, 무섭잖아 아, 묻어도 대행부 야, 내가 한잔 아프지 마셔야 되는데요 운동도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형도 혼자 꿀팍꿀팍꿀팍꿀팍 이런, 이런, 이런 미치겠다 하하하하 먹은 띠는 맛이 없잖아 언니, 왜 LA갈비 데워줘? 아니, 농구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아니 언니 같이 LA갈비 해서 먹으면 돼, 그냥 이거 하고 진짜, 그렇다고? 그래, 뭐 다른 거 있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먹으면 되지 여기 무슨 김치찌개도 있네 이건 아리야 그게 아리라고 어휴, 진짜 그렇네 아리라고 딸랑 거 아우리랑 그래? 한 개 먹어 볼까? 음 맛있다 맛있어 밥 어서? 진짜 짠 네, 미화영 응,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지금 보내고 있어 괜찮아, 맛있어, 언니야 아이스크림 했을때 그거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